오우, 힘들어 아, 여기서 죽었어 뭐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아이 아이, 진짜 올라왔다! 깼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 젠장 젠장 안돼 제발 바로 올라가야 돼 아아악! 크아악! 보았어 아, 밥 먹으면서 오시는군요 저희는 요즘에 탈피가 돼서 밤에 잘 안 먹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안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진작! 아이, 진작! 당근 아닌가요? 당근? 죽었습니다! 마운틴 11! 아, 이거 진짜 어렵구나 게임이 진짜 어렵네요, 이거 그죠? 게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게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근에 죽은 깨가 아, 죽은 깨가 그죠? 저 가지를 가져와야 돼 올라가자! 아, 진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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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잠깐만. 이리로 가야 돼. 아우 진짜. 아 다 뿌시고 다닌다 내가. 아이고 아이고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올라왔어. 아 제발. 왜 또 죽었지? 아 또 죽었잖아. 빨리 이쪽으로. 이쪽이다 이쪽. 야. 그렇죠? 빨리 와. 어? 어떻게? 나 어떻게 가? 나 이거 갇혔어. 못 가 못 가 죽은 거야. 갇혔어.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 진짜. 어떡해. 왜 이렇게 못 올라와요 여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가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대박. 아. 갈 수가 없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유.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쌓아라 쌓. 그래 쌓아라. 나 기다려야겠다. 나. 그래 쌓는 게 아니겠네. 어휴 씨. 어 나 빠졌어 나도. 어떻게 해. 기다려야 돼. 내가 더 밟고 가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부시면 안 돼. 아유 나 부쳤다. 어떻게 건너지? 니가 안 할 거야. 밟고 올라온 거야. 아이씨. 와 진짜 열받는다. 진짜 열받아. 아유. 아 또 여기 빠졌어. 아이씨. 여기만 올라오면 되는데. 아오 열받아. 아. 여기로 가봐 좀. 아아 진짜. 아아 씨. 아 나. 놀랐어. 깼다 깼다. 깼어. 아 진짜 자기 혼자. 얘 가지다 가지. 배틀시티요. 네 참고해보겠습니다. 배틀시티 땡. 땡크 게임이에요. 배틀시티요? 아 그거 재밌는데 그거. 뭔지 알아. 재밌어 그거. 그래? 아 재밌어. 응. 있어 땡크 게임. 있어 땡크 게임. 됐다 됐다 됐다. 오오. 오오. 오오오. 어이. 아이씨. 저 마치 탱이 그냥 보내주고 질 만들게 하면 안 돼? 일부러 그런 거 같아. 부인게임 못하게 하려고 ilos 사람이 쳤어 그런 거요 그냥 한 건데요? 저는 물개 물개 물개는 너무 정력이 좋아서 싫어요 질투나요 물개!!! 물개가 길거разуąd 12 variety 6개의 정력 좋.. 정력에 좋다고요. 6개의 야채가 정력에 좋다는 얘기인데.. 아유! 아 진짜.. 아아.. 제발.. 나 좀.. 올라왔다! 난 어떻게 올라가.. 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올라왔어! 패치 게임 오버..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처음부터.. 아 바보 바보 바보.. 저기 밖에 없었어.. 저기 밖에 없는데.. 어휴.. 오 죽을 뻔했어.. 아유 죽었어.. 땡크 포스? 땡크 포스.. 아 땡크 포스.. 땡크 포스가 더 재밌대.. 땡크 포스.. 땡크 포스.. 땡크 포스.. 땡크 포스.. 띵.. 아하틴.. 모르는 고전이었다.. 그쵸.. 뚜뚜뚜.. 다음.. 여기 올라가야 돼.. 오키.. 아이씨.. 오키.. 오키.. 야 애들이 저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좀 기다려야겠다.. 만들어야 돼..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보자.. 노가리 까면서 기다려보자.. 기다려봅시다.. 점프해봐 오빠.. 점프.. 점프.. 오케이.. 빨리 만들어라.. 그냥 뛰어줄까? 그쵸.. 해봐 또.. 엉덩이.. 어.. 궁디.. 근데.. 여기서 죽이고.. 만들었다.. 올라가야 돼.. 아휴.. 아휴.. 아.. 한 명은 이 중에서.. 아.. 이 중에서 못하잖아.. 근데.. 아.. 저기.. 그만.. 아.. 나와봐 내가 한 명이라도 올라가게.. 한 명이라도 올라가게.. 아휴.. 아니잖아.. 봐봐.. 망했잖아 지금.. 제가 만들어야 돼.. 지금.. 아휴.. 힘들어.. 이분들 왜 이렇게 우리 싸움을 좋아지는 거야? 때려 때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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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안돼.. 우리 죽었다.. 아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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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고음.. 아휴.. 진상.. знаете.. çal.. 좋..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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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À.. 싫으면 어차컨대 같이 해 아! 기다려! 기다려! 나이스! 다시! 아악! 꼴 좋다! 꼬시다 꼬셔 꼬셔! 엄마야 엄마야! 엄마! 얘 왜 이래! 아싸! 아이씨! 아싸! 아싸! 아! 아 열 받어 왜 이렇게 저희를 싸움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상대방 이용해서 이기는 게임이래요? 으흠 야 빨리 올라가야지 어우 더워 엄마야 저거 조명 까버려 더워 빨리 와라 이얏! 너나 때려야지 아 날 왜 때려 야! 빠져라! 키 더 작아져라! 미쳐드나 더 작아져라! 미친거야? 키가 더 작아지면 안되지 나와! 나 올라가게 응? 나도 올라갈거야 응? 아 진짜 아이씨! 이코구려? 아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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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선 누구랑 잘했었지? 어? 아휴... 아 저... 아 저 두번째...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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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딨어 아아...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살아야 돼! 아아악! 아이씨... 끝! 던전 드래곤이요? 마개촌 아 조인선 김민이랑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김민이... 김민이 막... 뭐야 멋진 남자들이랑 많이 사귀네? 이정재도 사귀고 아 이정재도 사귀고? 응 김민이가 킬러구만 김민이가 킬러네요 그죠? 킬러아... 아 나 이판 정말 아휴 너무 싫다 왜 깰 수는 있는건가? 제가 좀 땅... 너 우지마 자꾸 나한테 아니 제가 좀 땅을 만들면 안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오빠 이기적인 플레이 잠깐만 잠깐만 스톱하고 좀 기다리자고 나 그지마 아 왜 자꾸 부셔 만들고 있는데 애가 그럴 수 없어 자 하나 더 만들어라 팁이 뭐였죠? 안전한 곳에서 이동키 누르면 됨 이 세상에서 가만들면 구멍과 상관없이 쭉 이동돼요 아이씨 아 그렇군요 어? 아이 못 봤다 이렇게 되잖아요 읽으면은 아유씨 아 오빠 땜에 진짜 여기로 여기로 와야겠다 아유 괜찮아 아 저 감에 냅둬봐 제가 저것 좀 만들 때까지 저거 만들어서 뭐해 만들어서 뭐하냐니 그러면 자꾸 저기가 되잖아 여기를 여기로 가면 되지 뭐더라 거기로 가 안돼 아 안돼 아 아 올라와 아 진짜 안 올라와지네 아 진짜 아 이거 지금 미끄러지는 거 진짜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이씨 아 진짜 멘붕이야 아 진짜 멘붕 와 아 아 어떡해 진짜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이씨 올라오면 뭐해 길이 없는데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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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고 거기서는 어떻게 뛸건데 여기서 얘가 나오겠지 이때부터 만들겠지 봐봐 아이씨 딴 데보다 아이씨 나도 딴 데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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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어이씨 아니 저 길을 타고 아 어떡하지 이쪽이야 이쪽만 가보자 바꾸셔보니까 알새 점프만 들어도 죽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올라와서 encore 두어 아 진짜 너무 빡세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올라가면 돼 내가 올라갈 거야 내가 올라갈 거든 아이씨 아 진짜! 아 씨! 야 너 나와! 아 나오라고! 여기 가야겠다. 바로 때릴라는데 씨! 게임 오면 됐어! 여기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팁을 줘서 실력 향상을 바라지도 마세요. 아우 뭐야! 너무해! 점프하면서 망치 치켜 올리는데 점프만으로 새 죽일 수 있지 않았음? 네네네네 맞아요. 점프하면 새가 죽더라구요? 아 잘가요? 제가 연습을 좀 해봐야겠어요.